방 들어왔어 방 들어왔어 방 들어왔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딱이네 백캠도 8 대 6이었다 네 비스페트에 타는 김밥님들 잘 아세요 비스페트에 타는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도전 스마이프 아 이거 강 잡는 건데 방 방 방 방 방 방 없어 방 없어 지금 가 지금 가 이거 옥빵이였어 불 좀 쳐줘 옥빵이였어 옥빵 뺀거 같은데요? 아까 방어가지고 방어할거 같은데요? 기계 아니면 중 뒤가 뒤가자네 중 전진할라나? 내가 전진해줘야겠다 내가 계고 타있어야겠다 아 Ker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방 들어가 있을래요? 응 방 들어갈라고 맏언니는 옥방이었다 아 거기 와있네요 오기 왔어요 어어어 울베야? 울베야? 이거 오기에요 형님 건디라 쳐줄테요 어 개돌리 잘 맞춘다 잘 맞추시네 잘 맞추어 잘 맞추어 잘 맞추어 잘 맞추어 잘 맞춤 잘 맞추어 잘 맞춤 잘 맞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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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고만까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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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저거 안 가요 오빠 이제 앉아 빵으로 해요 형 그거 그냥 전방 안하면 쏘다가 빼요 절대 안 뺄거야 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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